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넬리시스 주성분 분석 복습 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넬리시스는 우리 교재 또 렉처노트 한 페이지 사실 한 페이지의 홈페이지에 이번 14주 동안 배울 내용들과 실습실이 거의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쭉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고 하시면서 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실습하시면서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코드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구해보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또 분석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면 즐겁게 인공지능 수학 기초를 다 마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 주성분 분석만 따로 여기 모아놓은 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도 따로 주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실습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먼저 차원축소에서 시작을 해서 이 모터트렌드 매가진에서 이 45개 종류의 차들의 여러 가지 11가지 그 요소들을 갖고 쭉 분석해서 이 차들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추천할 만한 차인가 어느 게 가장 이 잡지에서 독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차인가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기본 데이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자세히 한 것이 이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인데 이 컴퓨팅 소사이어티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2015년에 프린시퍼런트 어넬리시스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분석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것이 이제 차원축소를 먼저 했고요 이게 45개 차에 11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중에서 어느 차가 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려면 그러면 이 어느 요소들이 더 중요한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원축소를 먼저 해야 되고 원 데이터의 성질을 가능하면 가장 잘 유지하면서 데이터 차원은 줄여졌고 그걸 위해서 주성국 분석의 테크닉을 사용했고 이때 공분산 행렬, 데이터 행렬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서 이 공분산 행렬을 스케일링한 후에 거기에 싱글라밸리 디컴포지션을 해서 싱글라밸리와 코레스폰딩 싱글라벡터를 이용해서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또 프린시펄 액시스 그런 주성분과 주축을 이제 구해서 여기서 만약 이 PC1, PC2, PC3가 원 데이터의 분포, 성질이죠 원 데이터가 가진 성질이 다양할 텐데 그게 큰 중요한 성질들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 그 성질들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3개의 성분들이 원 데이터의 분포의 약 90%를 보존한다면 그럼 10% 정도의 정보는 나머지 8개 축이 갖고 있는 정보는 별로 미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도 이 90%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이런 때는 이 11개 축 대신에 이 3개 축만을 사용하여 3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줄여서 그래서 모든 그런 분석 과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런 2차원 데이터인 경우에 이런 축, U1 축을 여기서 잡고 또 이것과 수직인 U2 축을 이렇게 잡은 것이죠 V1, V2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싱글라 밸류에 대응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센터링된 컴퓨터 과학 전공생 105명의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성적,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걸 이 웹 주소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첫 번째 축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축을 다음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PC2, 프린시퍼 컴포넌트 1을 구했으니까 다음에 프린시퍼 컴포넌트 2와 주축, 두 번째 주축을 구하는데 이때 준 거가 서로 관계가 가능하나 없게끔 두 번째 축은 첫 번째 축과 상관관계가 가장 적게 하려면 이게 서로 수직이면 되겠죠 직교, 올소고 날이면 되겠죠 직교가 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관관계가 뚝 떨어지게 되죠 주성분 분석은 새로 잡는 프린시퍼 컴포넌트들 또 주축들 사이에 관계가 가능한 한 없게끔 올소고 날하게 그렇게 차근차근이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수학적으로는 새로운 주축들이 서로 올소고 날 하도록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2차원 데이터를 첫 번째 축을 이렇게 찾고 두 번째 축을 이렇게 잡으면 빨간 축 PC, 첫 번째 프린시퍼 액시스와 두 번째 수직인 두 번째 프린시퍼 액시스를 잡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축 이동을 해버리면 세 주축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주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데이터라면 우리가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첫 번째 주축을 새로운 X축, 두 번째 주축을 새로운 Y축으로 데이터를 프로젝션, 정사형 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주축을 따라 정사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가 훨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길죠 두 번째 주축은 좀 짧고요 세 번째 주축은 좀 더 짧을 거고 4차원일 때, 5차원일 때 또 네 번째 축은 더 작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중요한 분산을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이렇게 그들이 이제 확보하게끔 해서 PCI, 즉 뒤쪽에 있는 축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새로운 축들, PCI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프린시플 컴포넌트와 프린시플 액시스들을 그래서 이 분석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이거는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이 네 가지 리커터 설문조사를 해서 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분석을 실제로 이 PCI를 컴포넌트를 해봤더니 이건 R 코드로 구현한 거니까 그래서 R에서 구현을 해보면요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R로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데이터들의 분석을 해보면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개의 축이 거의 90% 이상의 영향을 묻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축들은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정보의 찾은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이 PCI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 보라고 했고요 마지막이 주성공분성과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추가로 소개를 해놨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데이터 행렬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그거 SVD를 하고 싱글라벨로 싱글라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분석한 것을 통해서 선형회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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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